오늘 먹을 것은 해물찜이랑 4종 반찬이에요 꽃게부터 와 꽃게 싫은 것 봐 꽃게 쭉 저번에 먹다가 이빨 다쳐가지고 무서워서 먹어요 꽃게 꽃게 닭두기 음 쪼끄맛 음 이 해물찜은 해물도 해물이지만 이 콩나물 맛을 먹는거죠 이 해물찜은 해물도 해물이지만 이 콩나물 맛을 먹는거죠 음료 음료 오이무침이 biri 괜찮네요 새우도 있고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새우 괜찮네요 와 내 사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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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와우 음 아우 아우 음 음 음 체내준 아 이거 다 씹어 먹어야 되겠구나 오징어 진짜 많다 음 음 이 찌찌가 이게 진짜 먹기 무섭거든요 이거 잘못하다가 맛있어 짜잔 음~~ 지금 새벽이라 너무 배가 고팠어요 진짜 죄송해요 음~~ 음~~ 으음~~ 음~~ 방금 못하겠지요 깍두기 사실 좀 깍두기만 있어도 밥 다 먹겠네 음 음 중이네요 이제 예, 제 식사는 진짜 맛있는데 어.. 으음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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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배고파서가 아니라 여기 해물찜 잘하네요 저는 간장과 랩을 먹은 것 같아요 저는 간장과 랩이 많이 먹었지만 제가 먹으러 온 것 같고 너무 맛있어 아 근데 다음에 먹을꺼는